자, 이제 신동이라 그러셨는데 신동이라 그러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마음 놓고 쳐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세게 칠까요? 네, 칠실. 칠실은 스타일대로 치세요. 더 세게 쳐보세요. 더 세게 칠 수 있으면 쳐보세요. 네, 앞에 분은 슬라이스. 뒤에 분은 훅. 아이언은 어떠세요? 아이언은 센크볼로 한 번씩 날 수 있습니까? 네. 아이언이 센크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와의 우드 같은 거 치시면 뒤딱나면서 훅 날 수도 있거든요. 잡아보세요. 자, 백승에서 스톱해보세요. 더 쉬고 스톱. 스톱. 이 체가 좀 이렇게 쳐져요. 샤프트가 뒤에서 보면 여기서 어깨도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쳐지거든요. 어깨는 괜찮은데. 네. 체가 샤프트가 이렇게 누워요. 그래서 이제 체가 이렇게 오다 보면 안에 맞고 아이언이 약간 센크가 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쳐지게 되면 사실 힘을 못 써요. 한 번 더 세 보세요. 딱 해서 백승이 썩 들잖아요. 네. 이 제가 이 티를 꽂았어요. 아아. 이 끝이 여기를 보기 한번 해볼래요? 백승이. 자, 공 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되시게. 네. 또다시. 네. 이렇게 이렇게. 더 세워요? 그렇죠. 네. 불편해져요? 네. 많이 불편해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샤프트가 이렇게 돼야 제가 바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항상 안에 맞았거든요. 네. 해보세요. 네. 오케이. 자, 이거 이제 쳐보세요. 자, 안 맞아도 돼요? 네. 공 안 맞아도 되니까. 어, 좀 훨씬 낫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아, 수행은요? 그럼요. 깝깝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깝깝합니다. 몸이, 몸이 썩 돌아야 되는데 지금 팔이 빨라서 그러니까요. 방금 잘 됐어요. 네? 네. 자, 그런 식으로 갑니다. 편안하게 해보세요. 골반 돌고. 네, 공을 20% 힘만 갖고 한번 쳐볼래요? 20%. 아, 여기다 또 쳐보세요? 그러니까 공이 지금 왜 그러냐면 스윙을 약간 백, 백스윙이 약간 이 정도 바꿨거든요. 네.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막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장난처럼 툭 쳐보세요. 딱 세우고. 세 세우고 부드럽게.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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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이렇게 가볍게 치면서 맞는 거예요. 네. 내가 백으로 치던 거를 바꿔주면 20으로 치면 돼요. 아, 응. 그러면 그 느낌이 오면서 딱 딱 맞으면서 공이 바로 감을 찼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 습관이 뭐가 있냐면요. 네. 그릴을 더 내고 싶으면. 네. 이렇게 백스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탑에 이걸 손목 코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체가 여기 있고 손이 여기 있으니까 페이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쪽 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른쪽 갈까 봐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치시는 게 있어요. 네. 해보세요. 볼에 잘 맞추려고요. 잘 닿으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페이스를 바로 대려고. 바로 맞추려고 자꾸 손으로 이렇게 맞춰요.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 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휘는 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댄다고. 바로 안 맞아요.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공을 채를 휘둘러주면 맞아요. 여기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바로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휘둘러는 거예요. 손이 먼저 가면서. 자, 쏙 체 바로 몸돌고 가볍게 휘둘러세요.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휘둘러. 지금이 파워 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럼요. 또 쳐보세요. 이번에는 좀 더 잘 휘둘러. 네. 방금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페이스 T 딱 바로 만들고 세우는 거 하고. 휘둘러세요. 싹 하고 한번 끌고 가서 몸돌고. 그렇죠.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프레임 잘한다고 추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은 그러면. 네. 옛날 치는 것보다 몇 프로 쳤어요? 방금. 힘이요? 네. 50%?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전부보다 훨씬 빨라요. 스윙 스피드가.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세우면 더 좋거든요. 세우세요. 자, 채 딱 세우고. 쭉 끌고 몸으로 싹 휘둘러세요. 그럼요. 자, 좋아요. 훨씬 멀리가. 되게 가벼워요. 네. 이번에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백승 연습을. 네. 우리 서유정푸라고 찍어서. 백승 이거. 연습. 이거 자꾸 이거 좀 하세요. 네, 네, 네. 근데 아이언 샷이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